국방부의 대구공항 예비후보지 연구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의성군이 주민 6천명의 서명을 받아 대구시에 전달했습니다. 신공항의성유치위원회는 공항유치 의사를 밝히고 주민 6천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7일 대구시에 전달했으며 의성은 대구와 경북의 지리적 중심지이고 대구와 거리가 50분 안팎으로 가까워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의성군 외에도 영천과 군의 주민들도 공항유치 호소문을 대구시와 국방부 등에 전달하며 대구, 경북 11개 시군 중 3개 시군 주민들이 유치전에 가세하게 돼 공항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방부가 오는 16일까지 예비후보지 용역을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